저는 원래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직을 하고 싶어서 검색을 하다가 점프라는 사이트를 알게 됐어요 때마침 예스 매칭이라는 사업이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강의 듣거나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중간에 한번 교육 줄 수 있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 그때 나갔을 때 재밌었습니다 네트워킹이라고 하면 그냥 모여서 수다 떠는 건 줄 알았는데 심리 치료 같은 걸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프로그램이 많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됐고 실제로 업장을 가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일경험이라는 걸 통해서 대구에 있는 알짜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예스 매칭에서 중간중간에 브레이크 걸어주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케어를 잘 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대구에 남아 있으면서도 워라벨이 보장되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zmian을 고를 수 있는 여러분은